1. 3. 3.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나올 때가 됐다! 멋있 것 같은데? 엄마! 엄마! 촬영 중인데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. 영떡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. 응!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? 노래 안 나왔는데? 아니, 다시 들어봐. 다시 들어봐. 다시 들어봐. 뭔 노래고? 이거 영떡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. 그러니까 그거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. 맛있어. 자,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제목이 뭐야? 제목은 모르겠네. 제목은 모르겠네. 제목? 정아이가? 정! 정아이가? 정! 정! 정아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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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사! 어머니! 어머니, 지민이에요. 진짜 소름 돋는 게 정아이가. 지민이에요. 지민아, 잘하네. 감사합니다. 어머니. 저번에 문제 맞췄어요. 엄마, 맞췄어요, 문제. 우리 뺏겼다. 맞췄나? 아빠가 맞췄다. 아, 알았다. 아빠가 맞췄다. 아빠가 맞췄다. 아... 아... 제일 정확하게 생각났는데. 맞아. 정 아니니까. 아, 시험 맞췄서 우리 저거였는데. 와, 이 문제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. 기분 좋네. 좋네. 영톡스 클럽 정이라네. 좋네. 지민아 사랑해. 자, 이번에는 사랑. 사랑.